누가 대구 경제의 심장, 성서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달서구갑에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곽대훈 현역 국회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건택흥,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 등 50대 신인들이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건택흥 후보는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위원입니다. 성서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특정 정당 독점 해소와 정치 다양성의 확대로 대구의 정치경제발전을 이루자고 호소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대구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특히나 야당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집권여당의 후보가 또 국회의원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공천장을 거머쥔 홍석준 후보는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현장행정 전문가라는 장점과 신인의 패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낙후된 성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며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수의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국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피, 새로운 어떤 세대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 또 적임자가 아닐까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번 미래통합당 공천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무소속 출모한 곽대훈 후보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정경험, 관록의 정치가 위기상황에 꼭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달서구 청장 출신으로 대구와 달서구의 주요 현안 등 지역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능한 보수로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생당 달서구갑 후보로 공천을 받은 김기목 민생당 대구시의당 위원장은 소상공인 출신으로 거대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 건전한 중도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안상원 삼성버티칼 대표가 공천을 받아 달서구갑 주민들의 민신잡기에 나섭니다.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관록의 정치를 선택할 것인지 신인들의 폐기를 선택할 것인지 달서구갑 유권자들의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